선의에서 상대방은 항상 상대방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두 개 국어 잘해야 된다 선의 및 무과실 해야 이건 유효 유효고 그럼 거꾸로 상대방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한 개 악의 이거나 과실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이거는 무효 이걸 어떻게 그래서 유효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몇 개 두 개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엄격 까다롭다 확실해야 된다 선의 및 무과실 무효가 되려면 몇 개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된다 조금이라도 하자 악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제3자는 몇 개 한 개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기만 하면 그대로 마다 유효 선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그래서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면 선이기만 하면 된다고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꾸만 확대하면 안 된다고 마음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것도 없고 요구하는 거 그러면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유효 과실이 없어도 유효 뭐이기만 하면 선의의 제3자 요구하는 거 요구만 하면 된다 모든 원리에서는 요구 통한다 그 다음에 차고에서는 몇 다음주에 하겠지만 차고에서는 차고는 차고는 포인트가 차고는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 중료 차고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해야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구 3개 하고 특히 요 세 번째 중요하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차고는 오직 누구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되노 표자 요 3개만 갖추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잘 내는 게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은 묻지 않는다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 없다 무조건 그래서 차고는 오직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 몇 개? 세 개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방이? 뭐 알았든 몰랐든 관계 없다 이거 뭐지 하고 요거 세 개 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차고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차고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취소하면은 누구는 좋지만 무슨 방은?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해도 취소한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취소한 표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결국 완전히 차고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표자 요거 요건 세 개 손해비상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 네 개 기억해야 된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러분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고 갑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럼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하면은 무슨 배상 청구?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비상 해제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세 개 손해비상 책임지지 않는다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몇 개고? 다섯 개지 됐습니까? 하고 그럼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표자에게 중대한 뭐?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잖아요 과실이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게 국어라고 민법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표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하면 OXX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몇 개 했노?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쟁점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업시간 때 한 거잖아요 저는 아닌 거 아는데 시험에 안 나온 거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착오 취소는 무슨 규정이냐 하면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착오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겠습니까? 다시 착오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거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거에 문제 풀면 풀린다 그럼 이거 쟁점 세 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해제했다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이 있다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이거 좀 어렵게 나오면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OX, X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그런 착오하고 아무 관계? 상대방하고 아무 관계 없고 오직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 표 의자 그렇지? 그 다음에 대부분 중료인데 중료 아닌 거? 아까 동기 그냥 동기하면 중료 아니다 그런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해야 중요 그런데 유발된 동기는 사기나 마찬가지다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시작? 상대방 유발된 동기 하는 말은 상대방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 그럼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이건 숫자, 무슨 자? 숫자, 중요 그럼 물건의 성질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 거꾸로 중요 부분인 거 위치, 경계, 현황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이 착오다? 중요다 그래서 여러분 9번 틀린 거 9번 틀린 거 5번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번, 1번, 1번 공부하면서 지문이 이제 보는 거지 기출 문제에서 좋은 지문들이 있거든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 제한으로 매수인이 어두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출신다 어두한 목적대로 항상 여러분 판례거든 판례 안에는 근거를 주고 뭐를 주고? 근거를 주고 논리 어두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두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게 핵심이지 이거 동계의 착오라고 봅니다 뭐 이 착오? 동계의 착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됐습니까? 어두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 뭐 한 목적대로? 어두한 목적대로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가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3번 손해가 발생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고가 있었는데 오히려 표자에게 더 좋아졌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또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많이 나왔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방위? 취소하려니까 더 나온 양도소득세 자기가 부담하겠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걸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한 경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10번에 1번 틀린 거 상대방이 사고의 진위에 뭐 하더라도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취소할 수 있다 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그 다음 4번은 여러분 4번 한 번 4번은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의 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의 목적물의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게 이거 뭐 없고 5표시지 착오 아니다 계약은 그대로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고 합의한 대로 다시 등기해주면 되고 자 계약서에 잘못 표시한 것은 무슨 표시다? 5표시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 꼭 기억한다 합의한 대로 계약은 그대로 유의하게 승립하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1번 옳은 거 1번 역시 마찬가지 해제했다 하더라도 뭐 했다 하더라도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아까 있죠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진다 안진다 안진다 상대 주어 무슨 방은 상대방은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주어 무슨 방은 상대방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표자가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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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11번에 3번 표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자가 입지 않았더라도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하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고 상대방이지 그럼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 상대방 상대방은 뭐라고 그러노 상대방은 뭐라고 그러노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왜 상대방은 취소 안 돼야 좋거든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고 빨리 표자지 표자는 취소하려고 하잖아 지금 표자는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을 표자를 여기서는 효력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그러노 아까 주장하는 자 유지하려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유지하려는 자 하면 사고에서는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상대방 표자는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이해했습니까 예 고런가 그 다음 12번에 4번 아까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원칙 근데 중대한 과실을 무슨 방위 알고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여러분 보죠 기망이 거의 안 되는 거 광고 광고는 청약은 유인 유인하려면 뭐해야지 뻥 그래서 우리 법에서 유일하게 그 뻥을 허용하는 게 광고하고 교환 교환에는 서로 보고 판단하거든 교환은 서로 보고 뭐한다 판단하기 때문에 뻥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그 다음 또 또 또 자 기망이나 위법성이 없으려면은 다시 뭐 기망과 위법성이 없으려면은 수당과 목적이 두 개 다 정당해야 된다 다시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지 않으려면 목적과 뭐가 수단이 모두 무슨 당해야 정당해야 기망이 되지 않는다 고소고발도 어느 한계가 정당하지 못하면 뭐가 기망이나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13번에 틀린 거 3번 3번 줄쳐야지 어디에다 줄치노 다소 과장된 선정광고하는 것 이건 청약은 뭐 유인이지 기망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가 그 다음에 14번 틀린 것인데 14번에 틀린 거 2번 자 대리인이 기망했습니다 자 대리인은 누구나 마찬가지 본인 그럼 대리인이 기망하면 누가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 본인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4번에 대리인이 기망의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 심지어는 선의 및 뭐일지라도 무과실일지라도 상대방은 지금 주어 주어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다 지금 됐습니까 누가 취소합니까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이한테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누가 기망한 경우 대리인이 기망 지금 됐습니까 예고 그 다음이 14번에 3번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이거 무효 의사 무능력으로서 뭐 무효 그 다음 교안 교안 아까 교안은 뭐 가격을 높게 고자하거나 안간 묵비해도 기망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 제3자 사기로 한 경우는 제3자에게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해가지고 책임 모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15번 틀린 거 5번 갑니다 위법성은 15번에 5번 해악의 고지가 거래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자 여러분 자 거기 들고 목적이나 수단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뭐하다 부적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면 무선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고 강박에 해당한다 수단으로 부적한 경우는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엑스 빨리 와 아니 아니 지금 주어가 묻고 위법성은 인정된다 항상 주어 찾아라 항상 헷갈릴 때는 주어 찾아라 무슨 성은 위법성은 주어 뭐 인정된다 어떨 때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됐습니까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인정된다 뭐한 경우 수단이나 목적 어느 한계가 뭐한 경우 부적당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된다 인정된다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이렇게 한다 그 다음 16번 의사표의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4번인데 표자가 후 지 않는 아까 할할할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있죠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됐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의사표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법정 대리인하고 아무 관계 없다 여기는 언제만 언제 할 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표자는 언제만 있으면 되노 할할할할 당시에 그치 고런 거 그 다음에 뭐 17번 틀린 건 1번 이런 것도 나온다 진이 아닌 의사표의 원칙은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5번 여러분 자 아니 아니 17번에 5번 여러분 보통우편 일반우편 같은 말 보통우편 일반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우편 내용증명 같은 말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뭐 되지 않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거로 추정한다는가 그런 거 기억한다 그래서 그 18번에 4번 갑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면 검은율에게 의뢰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뭐하다 상당하다 맞다 맞습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대표해제 여기는 좀 대표해제 1번도 할 필요 없다 1번도 사법시험 언제 나온 거 중개사 안 나온다 1번 3번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1번 2번 1번 2번 3번 다 중개사 안 나온다 1번 2번 3번 자 4번 안 보는데 4번 안 보는데 그지 4번 335 갑은 대리권 없이 의뢰의 대리인으로서 그럼 을갑병이다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갑병 이렇게 나오면 미쳐버린다 지금 갑이 대리인이죠 갑이 무슨 권 없이 대리권 없이 의뢰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개학을 체결한 경우 설명 중 옳은 것 을갓병 을이 본인 갑은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 아니고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잘 나오는 지문 누가 선택?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이행하거나 무슨 배상? 손해배상 1번 잘 나오는 지문 누가 선택? 상대방 선택 계약 체결 사실을 알기엔 을이 을은 본인입니다 즉시 갑에게 추인하였는데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그런데 을이 갑에게 추인했다 묶은 대리인에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하자 갑이 병에게 을의 계약의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여러분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 철회를 통보하자 갑이 병에게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아직까지 누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답니다 무슨다? 있다 뭐가 우선한다 뭐가 우선한다? 철회 병이 을에게 어른 본인입니다 병이 을에게 상당경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에 학답을 채과했는데 어른 그 기간이 뭐한 후에? 지난 후에 추인했다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 병은 을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추인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일부 추인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여러분 추인하려면 화끈하게 전부 추인해야 된다 뭐 변경 일부 추인 변경 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비소급적 추인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하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안 한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이 자 일부 추인했다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병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4번 정답 5번 미성년자라도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의 무엇이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무권대리의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무권대리는 막갚아 책임지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아니 자 미성년자가 잘못했다 다시 뭐 미성년자가 잘못했다 무슨 갚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또 상대방은 미성년자 잘못한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그럼 좋다 제한능력자가 사칭했다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인 제한능력자가 무슨 대리인? 무권대리인 뭐 지지 않는다 누구도 본인도 상대방도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슨 갚아? 막갚아 그렇게 한다 거기에 5번 갑이 갑이 무권대리인입니다 다시 갑은 무슨 대리인이다?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무슨 갚아? 막갚아?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최근 기출문제 1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그거 시험 먼저 잘 출제합니다 무슨 권의 범위와 대리권 범위와 제한 그거 잘 된다 근데 여러분 저번에 자기의 학과 쌍방대로 원칙 금지 안됐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법에서는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몇 퍼센트? 100% 자 근데 여러분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다고 대리인이 누구? 본인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누구의 돈을? 본인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기한이 도래했다 자기 채권 즉 본인의 채무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꼭 기억한다 자 자기계약은 원칙 금지하는데 무슨 이행은? 채무 이행은 아까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무슨 권이 있다? 채권이 있다? 됐습니까? 자 돈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기한이 도래했다 자기가 본인의 돈을 대리인이 본인의 돈을 가지고 있다?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자기계약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틀린 거 1번 대리인이 본인의 금전 채무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대리인은 채권자 본인은 채무자다 기한이 도래한 경우 그게 핵심 단어 채무가 기한이 뭐한 경우?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기 돈 자기가 받을 채권 즉 본인의 채무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중력하고 잘 낸다 왜? 채무는 100%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하는 거 그런가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대리에서 대리하면 임의대리를 가리킨다 대리에서 해제권 치소권 오직 다시 뭐 해제권 치소권 무슨직 오직 누구만? 본인만 누구만? 본인만 하고 대리인은 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특별수권 그게 그래서 2번은 틀린 건 1번이고 2번은 주어 임의대리는 2번 주어 무슨 대리인은 임의대리는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 3번 대리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지만 아까 해제권 치소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여러 명이다 하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되겠습니까? 예 고런 것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자 갑이 어레게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틀린 거 여러분 대리권이 소멸하려면 자 거기 돌고 대리권 소멸하면 본인 몇 개? 한 개 사망 대리 몇 개? 세 개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그걸 피성년 당사자가 피성년 후견인 다른 말로 성년 후견계시 같은 말 그 다음 파산 사망 성년 후견계시 파산 그럼 한전 후견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본인이든 대리이든 본인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대리는 몇 개? 세 갠데 자 대리인이 한전 후견계시 심판을 받았다 어레게 대리권은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히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8번 갑니다 8번 여러분 자 복대리에서 선임 하면 대리인 선임은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런데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느냐?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무조건 본인 선임은 누구? 대리인 무슨 시? 반드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자 8번 갑니다 복대리 틀린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맞죠? 1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대리인의 감독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런 선임 감독의 책임 그거 줄치고 과실 책임 이미 대리는 뭐 직접 해도 과실 승낙을 받아도 뭐 과실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무슨 책임? 과실 책임 복대리인이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어쨌든 대리인이 사망하던 복대리인 사망하면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될 수 있다 법정대리는 부덩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덩이한 사유가 없어도 고출치고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꿔봐라 자기 책임 하에 무슨 책임 하에? 자기 책임 하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끝낸다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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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다시itious세례가 일 notor즉 김 bud 남은 점 taraf 일 일